최현 씨의 질문이 그런 게 있어요? 작업 속도가 엄청 빠르다. 그 일화가 있잖아요, 뱃살이 형 거랑 작업할 때. 부채 뱅을 부탁했는데 한번 제가 써볼게요 하고 그날은 뭐 같은 거죠? 네, 맞아요. 그날 막 하나? 제가 생각해도 조금 이거 너무 빨리 했다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. 그 당일이라든지 몇 시간 후에 준다든지 이럴 때는 제가 미리 얘기해요. 했는데 잘 나온 것 같은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대충한 거 안 해. 그런 말 했나요, 제가? 안 했어요, 이만. 이만 안 했는데 왜냐면 좋았어요, 애초에. 왜냐면 저는 대충 하진 않아요, 절대로.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이세요. 비비를 써놓은 거 아니야? 아, 창고에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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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빔말별로? 그 노래 제목이 탭댄스였는데 내가 작업을 너무 안 해서 탭댄스 어디 하나 비슷한 거였어. 댄스 비슷한 걸로 해서 이렇게. 아니죠, 그 가사에 딱 맞는 거 같은데. 댄스 폴더에, 비팀 면. 아니면 혹시나 부탁할 것 같은 사람들. 탭댄스 폴더에 뭐 이렇게. 그 가사에 애초에 탭댄스라는 노래인데 딱 이렇게 한 4마디 정도 하셨나? 딱 이렇게 한 4마디 정도. 그게 뭐 늙게 없어서 한 게 아니라. 아, 늙게. 쓰레기. 아, 늙게 아니에요. 아유. 피해 주현 씨는 난 누구랑 좀 같이 콜라보 곡 할 때 합의 좀 잘 맞는다 있어요? 저는 뱃사공 씨. 빈말이 아니라 그 곡 했을 때 저한테도 의미가 컸어요. 이거 마디 얘기한 거랑 다른데. 아니, 이런 얘기 안 하지. 거의 엠엑 씨 지금 유리하게 말하고. 아, 너무 좋아요. 근데 너무 좋아요. 약간 탭댄스라는 곡을 부탁하셨을 때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? 하고 물어봤는데 이제 뭔가 이런 음악 생활 힘들게 발버둥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탭댄스 춘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근데 저는 그때가 막 쇼밍 끝나고 이제 그 시기를 지나서 뭐 예를 들어 금전적으로는 좋은데 흐뭇한 거 아니, 뭔가 비어있는 느낌? 그래서 차라리 그때 힘들었을 때는 진실된 행복이 있었고 진실된 친구들이 있었고 그런 얘기를 나눈 거죠. 쟤 벌스에. 그래서 저는 그때 딱 해놓고 아, 나 이 벌스에. 아, 되게 그거 남 얘기를 심어 쳐도 안 듣는데 나도 진실되게 얘기 많아. 남 얘기를 심어 쳐도 안 들어. 아, 그 그림은 돌아갈래? 아, 그럼, 그럼, 그럼. 그 트랙의 가사에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데 딱 돌아갈 거에요, 안 돌아갈 거에요? 안 돌아가는 거에요. 아니, 그게 어떻게 봐서 진실되어 있어. 그러니까 그렇게 존나 빨리 쓴 거에요. 그때가 열심히, 그때가 그리울 땐 있다. 아, 맞아, 맞아. 어떤 점이 있다. 그게 지금 편해서 그리운 거일 수도 있고. 그때 마음가짐. 그때 마음가짐. 오케이, 오케이. 인정, 인정. 내일의 숙취.